오늘 3월 4일 금요일 또다시 교수 아소산의 화산가스 아흥산가스로 인하여 대폭발 가능성이 보인다는 경고가 유럽지진학자에게서 나왔습니다. 화산가스란 화산분화시에 나오는 가스로 대부분은 수증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이산화탄소, 질소, 아흥산가스, 수소, 이산화탄소, 황, 영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산이 활동할 때는 많은 양의 가스를 뿜어내는데 가스의 대부분은 수증기입니다. 불과 얼마 전 2월 24일 목요일에도 일본 기상청에서 교수 아소산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화산 활동이 급격히 높아져서 분화경계 레벨을 입상교제로 레벨 3으로 올린 구마모토연의 아소산에 대하여 오늘 3월 4일에 또 대폭발전조 현상이 보인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2월 24일 교수 아소산에 대한 경고가 나오기 하루 전인 23일 수요일에 교수 가고시마현에서도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기리시마산 부근의 지진입니다. 기리시마산 부근의 지진은 2개월 만에 지진으로 작년 11월에는 화산성 군발 지진이 하루에 9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일본에서 3월 3일 목요일에 지진은 5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시작하여 교수 효과나다 해역과 가고시마현 그리고 이시가와현 노도 지역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금요일에도 이시가와현 노도 지역에서 지진이 또 발생을 하였으며 와카야마현 북부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관측 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이 와카야마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오늘 와카야마현 북부의 지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3월 3일 새벽 4시 31분에 발생한 규모 4.3의 강진 발생 이후에 남북의 균형을 맞추듯이 교수에서 관서지역과 중부지역 이시가와현까지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월 4일에는 지진이 두 번 발생을 하는 지진 횟수의 멈춘 현상이 또 발생을 하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 3일 교수호쿠오카형 북서해의 규모 2.9 지진 이후에 18시간 동안 지진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일본 지진의 패턴을 보면 이런 경우에는 강진 발생이 많았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강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해연에서 이상진역까지 발생을 하였으므로 대지진의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3월 3일 초승달전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뉴질랜드와 바누아트에서 큰 지진이 발생을 하면 2주 정도 지나서 일본에서도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3월 16일까지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래사체의 발견과 지진 횟수의 감소 그리고 와카야마현에서의 관측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 발생까지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3월 3일에는 멕시코의 베라크루즈에서 규모 5.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푸에르 토리코의 지진에 대하여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리브의 섬 국가인 푸에르 토리코의 북부 해안에서 또다시 대규모 군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진동은 2.5에서 3.7 사이의 크기이며 큰 깊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상부 멘틀에 있고 때때로 상부 크러스트의 진동이 있습니다. 이 지진은 캐리비안 판 북쪽의 섭입 구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틀리스 화산의 마그마가 폭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 푸에르 토리코 근처의 멕시코 베라크루즈에서도 규모 5.7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중미와 북미의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웰로스톤에서도 또 군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